자 지원이를 찍어봅시다 안녕 가면서 해 아빠 깐듯이만 가 걸음 조심하고 운동화 다리 안 아파? 네 아빠 위주로 하라고 뭔가 카메라맨 같다 나무 햇빛 좋으면 나무도 잘 찍고 아빠를 약간 조이게 하면서 잘 찍고 잘 앞으로 살짝 가면서 찍으면서 전체적으로 사람들 다 찍어주고 살짝 옆으로 쫙 가면서 찍으면서 아들아 많이 내려왔어 카메라 감독이 땀 풀어보고 가면 되냐 우와 그네다 은총이 왔어 잘했다 나한테는 다른 사람이 필요 없다고 꺼봐요 꺼봐